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주시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지금 연락주세요. 저희 전화도 할 수 있고요. 문자로도 환영합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아, 네. LX세미콘이고요. 네. 11만원에 20% 알겠습니다. LX세미콘 비중이 어떤가요? 어떻게 드신다고요? 20%요. 20% 알겠습니다. 좀 그래도 꽤 들고 계신 편인 것 같은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이거 뭐 최근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작년에. 작년에. 아, 작년에 매수를 했다. 11만원대 평탄가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간 지는 꽤 된 지금 종목이니까 아, 이거 좀 탈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으실 것 같은데 탈출을 목표로 하나요? 아니면 후위를 도모해서 조금 더 우리가 퍼포먼스 날 때까지 물타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물타기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상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실적이 좀 나쁘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DDI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하게 됐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OLED를 사용하는 그런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LG 계열서버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반영되지 않고 또 이제 시장 자체에서 이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투심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LG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수년간을 적자를 기록했다가 흑자로도 전환을 했지만 그게 또다시 금방 적자로 전환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일단은 투심이 좀 살아나는 부분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인 게 올림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대형 OLED 혹은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으로 좀 옮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조금씩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21년도 이제 유동성장세 인해서 크게 상승을 좀 보였다가 계속해서 우화향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확실한 저점이 잡혔다라고 좀 보기는 이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7만원 구간입니다. 지금 딱 현재가가 7만원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도 7만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졌고 또다시 작년에도 7만원 구간에서 좀 반등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5월, 6월 7만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블랙몬드니까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7만원 구간을 이탈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배제하고 만약에 7만원에서 다시금 좀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져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비중을 좀 확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당장 7만원에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기서 확실한 지지 혹은 하반 경직성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게 지금 연기금에서 어느 정도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중장기 성향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연기금이 수급을 받쳐준다. 게다가 7만원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디스플레이 섹터 자체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부담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고 내가 이미 1년 넘게 들고 오면서 조금 답답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비중 확대보다는 조금 더 다른 순환이 좀 빠른 종목들로 좀 갈아타시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으로 조금씩 LX세미콘을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 성향인지 중장기 성향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장기 성향이세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이세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우리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 보시면서 OLED 관련 주 저희가 잠시 뒤에 마디쇼에서 다루거든요. 그때 한번 자세히 한번 시청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써물 세트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나고 꼭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X세미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너튜브 오랜만에 또 얘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월요일인데도 일찍 와주신 분들 계세요. 오늘 보니까 간보노님, 박PD님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 또 무지개님께서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셨어요. 이응이응이응님도 이제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고동님과 함께 손잡고 매일매일 시청 부탁드릴게요. 나리님도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에 관련된 질문들도 제 사이트 경제TV 너튜브에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너튜브에 계신 분들도 저희 종목 상담해드려요. 너튜브에서도 종목명 매수값이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8906번님의 사연 볼까요? 자 셀리드입니다. 11,760원에 29%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이게 감염성 질환, 백신 개발하는 기업이잖아요. 보니까 코로나19, 엠뻑스 이때 쭉 떴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보니까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테마성을 좀 보이고 투자 위험까지도 좀 이렇게 지정이 되면 사실은 좀 많이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보유하신 분들 진짜 어떻게 전력 잡아야 되죠?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코로나 엠폭스 관련주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예전처럼 길게 가기는 어렵다. 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수익 기회를 좀 보여준다라면 챙겨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 기대감이 다시 좀 소멸이 되면서 다 같이 사실 셀리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진단 관련주들, 엠폭스 관련주들 다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되고 특히나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12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게 천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상패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래도 한 단계를 좀 넘어선 거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상패나 이런 위험은 좀 막아질 수는 있지만 주가를 막아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신주 발행가액이 3천 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8,400원으로 여전히 유상증자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500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 없이 급하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적어도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11,700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는 이 구간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만 원 이상까지 올라올 수는 있어 보이는데 만 원 이상 올라오게 된다면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수익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확실하게 크게 좀 줄여주시고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손절가 구간 혹은 비중 축소 구간을 잡자면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저가가 7,640원 정도인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지지 라인이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또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손실을 감안해서라도 좀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좋았을 때 그때 비중을 완전히 타이트하게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마성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유의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전화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네 지금 먹고 있어요. 드시면서도 종목 상담 하시는 거예요? 네? 종목 상담 드시면서 지금 전화하시는 건가요? 아 네네. 아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카카오요. 아 카카오 종목. 평당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평당가 12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25%고 음 알겠습니다. 12만 원에 25%. 지금 카카오가 38,650원 이니까 아 이거를 뭐 더 늘려서 조금 비중 확대를 해서 평당가를 낮출까 아니면 뭐 탈출할까 둘 중에 하나 고민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지금 마음 가세요? 좀 더 두고 볼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좀 그래도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평당가까지.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네이버 들고 있다가 많이 아프셨던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6013번님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높아요. 평당가가 꽤 많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다리겠다. 그냥 나는 아무런 또 이렇게 비중 확대를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전략도 좀 괜찮다고 보세요? 네.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가서 가겠다. 일단은 뭐 카카오로 어느 정도 손실폭을 좀 만화하겠다라는 관점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사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네카오라고 이제 불리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바닥을 잡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오너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단기적인 출렁임을 좀 만들 수 있어도 제가 봤을 때 이 중장기적인 추세를 변경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손실폭을 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금 뭐 실적을 한번 봐야 되는데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카카오가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서도 그렇고 이제 영업이익이 1100억 수준에서 1400억 지금 뭐 1300억에서 1400억 정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 측면 혹은 실적 측면에서는 크게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좀 눌러왔었던 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지는 시점 그리고 뭐 사실상 9월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지금 고가권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장기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최저점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이 최저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3만 6천 원 구간을 좀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가격대 부분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법을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최저점을 맞춰야지 생각하고 뭐 한 번에 비중을 뭐 20% 30%를 확 태운다기보다는 조금씩 뭐 조정이 나와줄 때마다 이제 뭐 1%씩 2%씩 조금씩 늘려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가가 워낙에 사실 높으셔가지고 사실 수익권까지 전환을 보기보다는 지금은 좀 손실폭을 축소를 해나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한 6만 원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차츰 차츰 평당가 낮추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평당가를 조금씩 낮추면서 좀 위기를 기회로 보시는 전략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이분께는 저희가 또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저희가 화이팅 저 드릴게요. 꼭 이렇게 카카오 드시시면서 떡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식사를 하시면서도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근무하면서도 저희 문자 보내야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거든요. 저희 듀슐랭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꼭 많이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578번님의 나무가 살펴보겠습니다. 난 4,160원 10% 비중 담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앵커님 정말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돼요. 오늘도 고생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나무가 좀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센싱 카메라도 이렇게 생산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스마트폰 광각 카메라 쪽이기 때문에 어 애플 쪽이랑 좀 엮어서 수혜받을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어요. 오늘도 그런 분위기를 타면서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과연 지금 이런 나의 평당가의 상황 속에서 잘 타점 잡고 들어간 건지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매수가가 14,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나쁘지는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한 번쯤은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작 급락분을 조금씩 만회해 나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위험한 건 없고 다만 지금 61위 평선, 122위 평선 이런 장기 평선들 같은 경우에 지금 우하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돌파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진입 직전에 이제 13,000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다중바닥을 형성을 해줬던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13,000원 구간 상단으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아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카메라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휴대폰 쪽보다는 조금 더 자율주행이나 혹은 로봇 이쪽의 테마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 섹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로봇 섹터와 맞물려서 카메라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부각을 받게 된다면 단기적인 슈팅도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12,000원 구간을 다시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비중 축소를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거래량입니다. 제가 항상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 거래량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단기적으로 7월 구간에서도 장중에 한 8% 급등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거래량만 보더라도 크게 의미가 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죠. 최소 한 2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은 나와야 그래도 나무가에 대한 좀 의유의미한 거래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0원 이상 구간에서 2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나무가 실적을 보게 된다면 이제 아직 2분기 확정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75억으로 굉장히 좀 견조한 실적을 좀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턴어라운드가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실적을 계속적으로 중점으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시작에서 아무리 빠져도 실적 좋은 섹터나 종목들은 나중에라도 좀 잘 가게 돼 있습니다. 나무가요 단기적으로 또 극동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AS 받고 싶다 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8578번 있게는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전화가요 제작진 방송 끝나면 갑니다. 전화 모르는다고 받지 마시고 안 받지 마시고 꼭 받아주셔야지 선물 드릴 수가 있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와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뭔가 힘 빠져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나만의 월요일을 극복하는 방법 있나요? 월요일을 극복하는 방법? 주슐랭을 함께 보는 게 진짜 매일 보세요? 저희 주슐랭? 네 저는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진심인 것 같아서 저희가 감동을 받고 갑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매일매일 시청하시면서 공부도 하고 시장에 대한 여파들이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밑에 나가고 있죠. 전화랑 문자 주셔서 종목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볼게요. 4723번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고요. 12만원이에요. 이거 10% 좀 비중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육과 석유 관련해서도 오늘 흐름 좋은데 지금 1% 강세입니다. 아주 차곡차곡차곡 지금 5거래일 동안 예쁘게 올라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저 신규 진입 원해요 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거 어떻게 추천합니까? 일단은 장기 평선을 좀 돌파해내는지 지켜보자. 신규자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기보유자분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유주 최근에는 정유 쪽으로도 사실 SK이노베이션이 크게 실적을 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중국 경기가 좀 안 좋게 되면서 수요가 급락하게 되면서 같이 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 특히 이제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게 나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에도 2차전지에 대한 부진한 그런 실적 부문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보다는 이제는 뭔가 실적이나 혹은 전방산업에 대한 투심이 조금 살아나게 된다. 혹은 전망 자체가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주가가 충분히 턴오라운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더라도 2분기에 이제 정유 쪽도 안 좋고 사실 2차전지 쪽도 안 좋다 보니까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서부터 지금 예상하기로는 영업이익이 뭐 3천억대 이제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합병에 대한 부분도 이제 소화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만 찍혀진다. 실제로 실적 개선세가 나아진다.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턴오라운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도 시장 반등이 나와줄 때 적어도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히 소외시키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차트로 한번 돌아와서 가격대를 좀 안내를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한 장기 평선 구간 상단을 좀 안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11만원 구간에 좀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시면은 이 검정색 선이 이제 121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이제 6월 그리고 7월에도 보시면은 잠깐 이 구간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다시 반납하게 되면서 이 하단으로 내려온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으로서는 122평선이 저항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을 돌파하고 완전히 안착해주는지 지금처럼 하루 급등 나왔다가 또다시 급락으로 반납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11만원 구간에서 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라든지 혹은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 충분한 기간 조정을 좀 겪게 되면서 물량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주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11만원, 11만 5천원 구간에서 특히나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차근차근 소화하면서 바닥을 만들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고 뭐 특히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뭐 배터리 셀사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좀 부각을 받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방압력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전기차 섹터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흐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물대 구간에 소화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바닥 잡고 잘 올라가는지 바닥과 또 위에 있는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 반응 나올 때 소화받지는 않을 거다 이런 또 긍정적인 시각의 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또 문자 보도록 할까요? 7934번님이네요. GH 신소재입니다. 2,700원의 60% 와우 비준이 좀 많이 들어가셨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손실복이 꽤 있는데요. 계속 연달아서 가락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방실주로도 우리가 묶었잖아요. 코로나 테마 있을 때 반짝 올랐다가 그 뒤로는 다시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또 우리가 접근했던 코로나 관련한 셀리드랑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도 반짝했다가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턴어라운드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이 GH 신소재 개별된 이슈가 음악병실 외에는 특별하게 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3,300원 구간 정도에서 지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가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매수가가 2,700원으로 완전 바닥 구간에서 잘 잡으셨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3,300원 구간 혹은 3,2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은 뭐 좀 차익을 챙겨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장중에 급반등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슈팅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좀 수익을 챙겨두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 고점 구간에서 이게 양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진입만 한 게 아니거든요. 물량 이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19일 그리고 20일 연달아서 대량 거래량이 좀 터졌거든요. 특히 20일 같은 경우에는 윗고리가 굉장히 길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주가 상승을 좀 일으켰었던 물량들이 좀 빠져나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물량들이 많지 않아서 단기 반등 이후에도 또 금방 고꾸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중점으로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은 그래도 수익권에 있으니까 이런 테마주가 빠른 손맡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잘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앞서서 또 종목 신청해 주셨던 4723번님 SK이노베이션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고 저희 또 제작진 전화 갑니다. 텀블러 저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종목 상담에서 텀블러도 선물 드리고 또 떡도 선물 드리는데 우리 너튜브에서 나린님이 진단키트 주가 반짝 올라오고 말던데요. 그렇다고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참 이런 건 어떡하죠? 이런 사회적 현상과 주가가 좀 좋은 것들이 잘 가면 좋으려면 또 반대되게 반사익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좀 어떻게 보세요? 시장 상황을. 근데 저희 이거는 좀 별개로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은 주식이고 뭐 현재 이런 글로벌 상황은 별개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수익이 답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줄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됐다라면 그런 것들은 잘 공략을 하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테마주에 큰 비중을 두거나 혹은 너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이게 추세가 꺾임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자제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것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재미요소 그리고 실제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나쁘게만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또 사회적인 현상은 현상으로 보고 주식은 주식대로 좀 이렇게 분할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만 더 좀 더 볼까 봐요. 지금 푸른 기술도 얘기를 남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541번님께서 8220원에 40%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좀 손실이 있고 오늘도 2%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워낙에 또 모로코 고속 관련해서 테마로 묶이면서 수주 기대감이 들썩들썩했던 종목인데요. 이런 수주적인 기본 모멘텀들은 사실은 주가에도 반영됐고 그러면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텐데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뭔가 더 시원스러운 부분들이 나오려면 모멘텀이 더 강력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시장이 좀 좋아하는 그런 테마 혹은 시장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테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거나 기간이 짧고 이러면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푸른 기술로 봤을 때는 재건 쪽이나 혹은 트럼프 후보와 관련돼서 남북 경협주로 사실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푸른 기술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실적적인 흐름보다는 테마로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남북 경협 관련주로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대략적으로 한 4천원 구간에서 2만 6천원 구간 6배 수준의 상승을 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테마를 좀 보였었던 그리고 심지어 철도주 중에서도 여러 가지 대장주들이 있지만 후발주자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이 또 푸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런 이슈가 좀 발생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1억대에서 10억대, 20억대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은 좀 잡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지금 바닥 구간이 다 이르렀기 때문에 이전에도 보시면 5천원 구간은 좀 지켜줬었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급락이 보여지게 되면서 이 5천원 구간을 좀 찍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하방 압력보다는 이제는 좀 반등 구간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기술과 같은 특정 이런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테마로 항상 부각을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기적인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흐름보다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항상 수익 기회가 주면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간혹 가다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계속 끌고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딱 테마로 생각을 하시고 수익 기회 줄 때는 수익을 챙기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아쉬워하기보다는 차라리 재진의 10점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을 잡고 계속적으로 다시 반복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테마 항상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테마는 4989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수익 볼 때 좀 빠져나오시고요.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기술 신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께는 저희가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